5분 후 8분후 다진 네요 7분후 4분후 3분후 5분후 2분후 4분후 냉동볶음밥으로 간편하게 먹을거에요 고기가득 고기가득 소고기, 미역고기랑 대결 고기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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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점심으로 흰무카와 무궁 고기가득 고기가득 약불 고기가득 고기가득 여기다가 물 100ml만 담아볼게요 이렇게 점심 약으로 먹어야 돼서 점심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요 어때? 쫄깃쫄깃해? 괜찮은데? 잘 쌓았어? 여기다 모즙 있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먹어봐 남편이 갑자기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오면 안 좋길래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남편도 병원 신세 지는 건 아닌지 집에 있는 걸로만 만들 거예요 아무리 얘기할거야 오이 타겔 고추장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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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여보~~ 오~~ 여보~~ 음~~ 주쥬오린 대박인데? 오~~ 여보~~ 주쥬오린 대박인데? 와 진짜 비주얼 이쁘다 맛있어? 오늘 야채 가득 제육김밥하고 오늘 이렇게 이거 며칠 전에 퇴원할 때 장마 온 건데 세일 해가지고 이걸로 어묵볶음을 이렇게 이걸로 어묵볶음에도 맛있거든요 방탄을 넣은 김치 오진감 야채소스 escenade 청양고추는 남편이 매운 걸 안 좋아해서 조금만 볶다가 뺄 거예요 식량고추 눈이 뺄어요 이렇게 완성. 건강한 거. 오늘 다 초록초록이 많구만. 이것도 저지밥 샀어요. 빨간 거 빼고. 여기 엔비야. 부인하고 맛있어. 어제 남은 거 이렇게 비벼 먹게. 비빔밥처럼. 이렇게. 고기야. 미쳤네. 너무 맛있어. 진짜. 정의비에서 생각하면 정말 잘 뜨나거든. 이것도 색깔인데도 이러네.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것만 넣고 끓일 거예요. 통마늘이 없어서 갓만을 조금 하고. 대파도 하나밖에 없어. 이렇게 해서 파글파글 끓일게요. 이렇게 으깨면서 밥알이 충분히 퍼질 수 있게. 또 한 번 벌쭉해졌어요. 슬로우푸드 마스터. 슬로우푸드 마스터. 미쳤따리. 음. 진짜 진하다. 맛있어. 진짜 식당 가서 먹는 그 맛이야. 이게 팔잖아. 닭 한 마리 주먹으려면. 닭 한 마리 주먹으려면. 닭을. 잘 끓였지? 남편이가? 그리고 두루 두루는 악마도 없었다. 먹는다고 바꾸거든. 남편이 엄청 맛있게 먹어.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. 그치? 우와. 싸움. 미쳤다. 으음. 미쳤다. 으음. 뜨거움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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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으음. 2개. 2개. 1개. 3개. 소금. 간장 베이스 간장 베이스 간장 베이스 된장찌개 크림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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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장 밥만 넣을게요 애호박하고 양파만 넣고 두고놓고 먹어요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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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파트 파트 끓일게요 기름에 고구마 먹을거에요 이렇게 해서 튀겨줄게요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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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사봤어요 절대 저렴하진 않고요 이게 한 4,990원였던 것 같아요 소금 ! 팽이버섯 다진별 다진별 참기름 기 dd 계란 식탁 도시락 도시락 완성 오늘은 아까 사온 등밥이 먹을거에요 남편이 이제 출발했다고 하니까 당면까지 완료 이거 샐러드 먹으려고 사면 양치 이렇게 이렇게 동갈비찜 만도 맛있겠다 이거랑 고추리 잘 오겠습니다 배고파 나도 배고팠어 당면부터 먹어야지 맛있지? 맛있다 조심해 뜨거워 새콤새콤 겉절 잘 먹더라고 그런 겉절이래 응 진짜 맛있어 살도 잘 발라준다 당면이 진짜 양념 쏙 빼가지고 응 잘 먹기 다 된다 잘 먹으면 10